시간일 수도 있구요. 아니면 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시간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. 그런데 그걸 떠나서 해석이 달라져요. 하우스 위치가 다르잖아. 하지만 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게 있어. 사이. 보세요. 정갈 자리가 몇 개예요? 하나, 둘, 셋, 넷개. 정갈이 네 개인 거예요. 야 선생님 공부가 됐네. 그래서 그분이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. 바이든이 됐으면 좋겠는 거야. 트럼프가 안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럴까요? 차라리 트럼프는 말이라도 해요. 떠들기라도 하고 뭔가에 액션을 어딘가에 페이스북이라도 뭐라도 남겨. 이 사람 안 남겨요. 그런 걸 원래 싫어하더라고요. 안 남겨요. 자기는 그런 거 안 남겨요. 그러니까 정갈이니까 안 하지. 정갈인데 또 그것도 12번에 있잖아.